저 지금 뭐 할까요? 저 지금 떨고 있어요 아 손 드려줄게요 뭐예요? 태클 안녕하세요 하시고 싶은 스타일은 있으세요? 네 저 있어요? 있어요 이거 아니면요? 그냥 C컬 네 차라리 좀 C컬이랑 아웃컬이랑 이쪽 안 보고 있죠?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게 나와요? 딱 이렇게 안 나오고? 그러니까 기장이 기장이 이쯤 돼야 돼요 원래 그럼 샴푸 도와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얼굴 가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샴푸 해주세요 샴푸 해주세요 네 템포 하러 갑니다 샴푸 하러 갑니다 주욕 있다 하셨나요? 네 물 온도 괜찮으세요? 네? 물 온도 괜찮으세요? 아니요 너무 차가워요 차가워요? 네 조금만 좀 따뜻하게 드세요 괜찮으세요? 어... 괜찮아요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감으셨나 봐요 하하하하 물 타고 왔어요 멋있어요 네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마사지 네네 응 유럽에서 병원 기술입니다 헹궈 드리겠습니다 네 더 헹구고 싶은데 있으세요? 네 여기 거품 이거 있어요 아 네 손 좀 씻겨주세요 네? 손이요? 네 아 손을 안 씻겨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태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말라... 말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이제 뺴도 돼요? 이거 이제 뺴도 돼요?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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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면 안 되시고요 혹시나 네 우리 눈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네네 된 것 같고요 됐어요? 벗겨 드릴게요 네 여기 거품 이거 있어요 여기 거품 이거 있어요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전주 알았어요? 아니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?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우선 우리 뭐 할 거예요? 저 지금 떨고 있어요 에이 진짜 아 손 들어줄게요 뭐예요? 태기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아 아 그럼요? 네 저 지금 밥을 굶고 왔거든요 밥 먹고 싶어요?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네 준비하는 동안 네 방에만 내니까 제가 초밥을 사올게요 오빠가 직접 그냥? 네 야 빨리 진짜 진짜 아 근데 지금 너무 떨려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시로 살아갑니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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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온다고 롤도 좀 몇 개 넣어주시고 하고 그 왓유 왓유 네 왓유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나오세요 아 네 아 네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수시 들고 왔습니다 오빠가 사주신 거예요? 네네 제가 사드렸습니다 진짜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계속 쭉 112개 찍었습니다 네 새우 좋아한다고 했죠? 네 네 네 많이 먹어 수고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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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